사실 나도 아직 뭐 못한 얘기 있는데 절대 말할 수 없는 아 빨리요 아 빨리 아직 멀었어 빨리 좀 해 다들 가 왜 나왔어? 어 그게 말하게 되면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릴 것 같은 얘기 그게 뭔데요? 나 김순정이 좋아 김순정만 보면 내가 떨리고 아프고 그래 왜냐하면 너만 보면 너만 보면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거든 너만 보면 너한테 좋은 사람 좋은 남자이고 싶어 오늘 이상한 날이다 오늘 이상한 날이다 그치?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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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